희연이가 엄마가 오빠한테 레스킥을 주니까 삐진 줄 알았는데 안 삐졌네요 좋아요? 많이 있어 많이? 엎드리지 않게 드시면 돼요 과자도 여기 있다 오늘은 김모세 군이 방학 끝나는 날인데 그동안 연습했던 피아노를 한번 기록해 놓고 숙제로 내려고 그래요 아빠 입에 쏙 넣어줄거야 아빠 입에 쏙 넣어드려야지 한번 해봐 빨간 빨간 앵두가 해봐 빨간 빨간 앵두가 많이 열렸네 많이 열렸네 많이 열렸네 어떻게 했어 그 당일 하나를 폭 따서 사랑하는 아빠 입에 넣어줘 빨리 아빠 입에 넣어봐 아빠 입에 쏙 넣어줄거야 또 오빠 입에도 넣어줘봐 또 오빠 입에도 넣어줘봐 찹 Brus器 안쟁이 나는 김치를 먹어서 그랬다고 강원이 코를 보면 좀 이상하죠 코피가 났어요 수사관인 엄마가 희원에한테 추궁을 했다니 희원이가 강원이 김치를 먹어서 그런데 코에서 김치가 나와요 수사관인 엄마가 희원이한테 추궁을 했다니 그래 가만히 가보이잖아 잠깐만